1&2&6&4&5&6&7&8&4& leather, one&2&8&6&4&5&6&6&7&5&6&4& 5&6&7&5 동작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은근히 빨라요. 빠르기 때문에 동작을 크게 하면 저 각자에 따라가는 게 이제 여기가 동작을 크게 하는 것보다 굉장히 적당하게 하는데 필링을 최대한 더 크게 내려오죠 예를 들어서 1&2&3&4&4&4&6 같은 느낌이라도 1&2&3&4&4&5&7&4&5&7&4&5&5&7&5&7&5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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시 1.. 3.. 2.. 시작 1&2 3&4 이제 중요합니다 1번 신rs 짱! 오! 엣! 짱! 오! 엣! 편안하게 여기서 기듬을 가고! 가고! 오! 엣! 그냥 다를 막 숨을 수 있어. 짱! 오! 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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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체중 시킬 게 있다가 세븐 헤런데 살짝 몸이 안 돼요. 그치 맨쪽으로 어깨. 딱 set & 왼손이 안 돼요. 다 연결해 주세요. 딱 해서 세븐 헤런데 몸이 세븐 헤데 몸이! 이대로 A&대로. 세븐 헤런데! 3&4! 5&6! 7&4! 1&2! 3&9! 5&5! 그대로 A&떼우스 그대로 A&떼우스 그대로 3&4 5&6 7&2 4&1 1&2 3&2 왼발 6& 7&0 6&7 그대로 7&0 4&2 로드 이거 되세요? 3&4 5&6 & 7&8 4&1 3&4 & 5&1 3&7 & 2 그대로 모든 풍선으로 무게를 이게 타이밍이 1&2 이때 체중이 왼발에 있잖아 1 이때 오른발다리로 넘어갈거에요 2 자연스럽게 왼발 동지가 찍고 찍어주면서 시선 다시 한번 골반이 나갈건데 연결해서 하자면 1 2 2 3 1 2 2 2 2 2 2 2 2 3